안녕하세요 태군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영화 하정호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나오는 거에요 어딘가 했더니 하정호씨가 초반인 장군의 의뢰인이라는 영화에서 여기 섬에 캐쳐보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야구하는 곳입니다 한번 고장진 옷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깁니다 여기서 송동일씨가 기대있구요 여기서 하정호씨가 얘기를 하죠 딱 이 장면에서 송동일씨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구요 여기서 캐칩을 하고 있구요 그렇네요 영화 연예인 의뢰인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